리허설? 리허설! 예, 고! 겹칩니다, 지금 너무. 예, 좋아요. 살짝 안 겹치게. 뻥인가요? 어! 길메! 길메! 길메야! 동생 모아! 야, 그거 대리운전 돼? 잘한다,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가보겠습니다. 파이팅! 야호와! 고! 어! 김윤영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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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모아! 동생 모아! 경기하고 있어? 얼마야? 대리운전 불러! 대리운전 불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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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! 양경언 어떻게 쓰신다고 말하면 못 쓰신다고 말할까. 이야! 아, 2만 원한테! 안 돼. 마당전! 아아아아 저희 이 반 원한테! 아아아! 아아아아아!